정답 빨라 주제 주커뻑 컵창 중에 목작이 많다면 힘차게 불러 거친 단자 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 노래를 듣고 추추게 될 거야 멋지게 한 곡 좀 부르고 싶다면 바로 이 노래가 딱 정답일 거야 어떤 노래 불러야 불러야 할까요 세상에 내 노래는 없지만 빨라 주제 주커뻑 컵창 중에 목작이 좋다면 이 노래 불러 거친 단자 되었네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당신은 당신이 성적게 될 거야 멋지게 한 곡 좀 부르고 싶다면 바로 이 노래가 딱 정답일 거야 멋지게 한 곡 좀 부르고 싶다면 바로 이 노래가 딱 정답일 거야 명 для strength 명 дляübit 명 для이C 명 для이 Tig not 명 для plate